할렐루야 아멘 은혜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기에 우리는 오늘도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다가주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안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에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 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네 주님 그렇습니다 이런 물이 솟아가니 목마를 짜 누구냐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며 세상 어떤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은 날 주의 은혜 받을 거군 영원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은 날 주의 은혜 받을 거군 영원 세상 어떤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은 날 주의 은혜 받을 거군 영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어떤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은 날 주의 은혜 받을 거군 영원 무궁하도다 영원 무궁한 그 복을 주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의 심사일도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든 나의 작은 소만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모형으로서 주의 그 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든 나의 작은 소만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모형으로서 주의 그 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해 주옵소서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모형으로서 주의 그 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denial 찬송가 2장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이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가 날 향해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나 변하고 날 버린 나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네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십니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십니다 하늘의 것을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없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없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없된 것에 세상 없된 것에 세상 없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산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은 신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 주셨습니다 우리 어떠한 모습이든 상관없이 기쁨으로 환영해 주시고 용납해 주심으로 오늘 이곳에 주님께 나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예배가 우리를 받아 주신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서로를 받아 주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폭우로 말미암아 크고 작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산사태가 일어나 인명피해가 입은 곳이 있고 집에 물이 가득 차고 논밭이 물이 가득 차 눈물로 비가 멈추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더 이상 큰 피해가 없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파리올림픽이 시작됩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제 총을 내려놓고 정치와 인종과 세대를 내려놓고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선수들과 돕는 스태프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땀 흘린 시간들에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빛나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교회 새노래명송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교육과 선교의 사명 이루도록 힘쓰게 하여 주시고 사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아이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글로벌 가족부와 또 뉴스톡화의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사명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건강 물질 사업 결혼 관계 등 수많은 문제를 세상이 아닌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님께 들고 나오게 하시며 주님께 들고 나올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단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심없이 달리시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피곤치 않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능력과 지혜로 새노래 명성교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찬양대와 단임 목사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한기하 2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열한기하 23장 3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438페이지 있습니다 열한기하 23장 3절의 말씀 한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단위에 서서 여우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우와께 순종하고 그의 개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수요차장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단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라는 제하의 말씀 주실 때 모두에게 큰 음의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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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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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찬양 예전에 저 청소년 때 막 불렀던 노래인데 잘못 들어가지고 테너 파트 들어갔다가 죽을 뻔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테너 참 잘한다 물론 다른 파트도 너무 잘하지만 이 곡은 테너가 참 어려운 곡인데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귀한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심령과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빛을 비추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비추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험한 세상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시작 험한 세상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험한 세상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일 수도 있지만 잘 들여다보면 영적으로 참 험한 세상이 점점 더 짙어진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고 여와나님의 빛을 비추는 우리 새누래 명성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시아의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개혁이라는 단어와 약간 비슷하면서도 분명히 다른 그런 좀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는데 혁명이라는 단어입니다 혁명, 개혁, 뭐 이 혁자는 뭔가 좀 똑같이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 혁명과 개혁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어떤 곳에다가는 혁명을 붙입니다 산업, 혁명, 프랑스, 혁명, 시민, 혁명 이렇게 혁명을 비추고요 어떤 곳에는 개혁을 붙여요 종교, 개혁, 가보, 개혁 뭐 이렇게 개혁을 붙이는데 둘에는 좀 근본적인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좀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화면 보겠습니다 혁명은 레볼루션이에요 레볼루션인데 이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본질,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본질, 근본까지 완전히 뜯어고치는 것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을 혁명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혁명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이 당시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에게 생각 가운데에 왕은 왕의 핏줄로 태어나서 왕과 신하 그리고 종 이 계급은요 뛰어넘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계급 아니 그냥 하늘이 내려준 그런 신분이라는 생각을 했었지 않습니까? 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 가지고 물론 이 혁명을 통해서 그것만 바뀐 건 아니지만 천지 개벽할 일들이 이루어지는 가정 가운데에 인식이 바뀌고 왕이 아니라 왕이 중요하기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을 발견하는 것 공산당 혁명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본 자체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을 혁명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개혁은 이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개혁은 혁명이 레볼루션이라면 리퍼메이션입니다 리폼 할 때 새롭게 좀 뭔가 뜯어고치는 걸 얘기하는데요 본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근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롭게 고쳐 나가는 것을 개혁이라고 하죠 자 가톨릭과 개신교 우리 이제 프로테스탄트는 완전히 다르긴 하죠 다른데 우리가 그것을 종교 혁명이라고 하지 않고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어디에 있냐면요 여우와 하나님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변하지 않았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 핵심이 변하지 않았고 근본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변적인 것들 많은 대립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개신교와 가톨릭 사이에서는 넘을 수 없는 신학적인 강이 있고요 넘을 수 없는 화합할 수 없는 여러 많은 진리에 대한 이해들이 분명히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근본만큼은 지켜나가는 가운데 고쳐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개혁이더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정치 혁명을 통해 가지고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쵸? 계속 막 누가 왕이 됐다가 갑자기 막 모반을 일으켜가지고 또 왕이 바뀌고 막 이런 혁명들이 일어났어요 정치의 혁명은 일어났지만 가장 중요한 진짜 필요한 혁명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으로 섬기던 바알, 아세라 이 악한 것들을 버려버리고 우리 민족의 참신은 여우아나님 한 분이다라는 그 전환 바알을 향하던 아세라를 향하던 수많은 이방신들을 향하던 그곳에서 여우아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혁명은 없었다는 거예요 정치혁명은 있었지만 여우아나님께로 돌아가는 참혁명, 믿음의 혁명은 없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남유다는 혁명까지는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남유다는 그래도 근본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길이라는 여우아나님을 향한 그 길을 유지하고 있다가 일이 빠지고 절이 빠지고 할 때에 다시 여우아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바꾸어 나가는 일들 그렇기 때문에 개혁입니다 아사의 개혁, 여우사밭의 개혁, 여우야다와 함께한 요아스의 개혁, 키스기야의 개혁, 유시아의 개혁까지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시아의 개혁, 유시아는 분명히 근본, 가장 중요한 본질은 붙들고 있는 상태에서 그 옆에 있는 것들은 새롭게 다 고쳐가는 개혁을 이루었는데 혁명과 개혁을 좀 비교하면서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내일부터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는데 너무 귀해요 오늘 보고받은 거 보니까 신청한 친구들이 교회학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만 100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이었나? 우리 김현식 목사님 95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5명이 는 것 같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100명이라는 아이가 이제 갑니다 가는데 그냥 사실은 이 아이들의 마음가운데는 뭐가 있을까요? 뜨거운 집회에 대해서 가슴에 품고 가는 애가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가는 아이들은 물놀이라든가 레크리에이션이라든가 노는 거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재밌는 건 어쩌면 밤에 새벽 1시, 2시까지 놀 수 있는 그 밤놀이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며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역자들,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는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의 심령과 인생 가운데에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 하나님이 끼어들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선한 개입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들을 터치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 혁명과 개혁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혁명은 뭐냐? 이 혁명의 역사, 영적 혁명의 역사는 뭐냐?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야 아니, 안 다 할지라도 지식은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나 혹은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돈, 인기,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 있는 인생이 주인을,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로 고백하는 게 혁명이에요 이거는 근간이 뒤집혀지는 거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근본이 바뀌고 완전히 뛰어빠지는 거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에 우리 귀한 은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중고기도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아이들 전체가 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주님을 구주로 고백한 친구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 혹시 주님을 알지 못하거나 구주로 고백하지 않았거나 머리로는 알지만 전혀 그냥 따르게 내 인생의 주인을 나 또는 세상의 다른 것들로 채워있는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영적 혁명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게 이번 기도 제목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개혁이에요 개혁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기본, 근본, 그 근원되는 것들은 유지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교회에 이미 부모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이 교회 안에서 커감으로 말미암아 이 안에 예수님을 자리 잡고 있는 청소년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세상은 언제나 악하고 어두운 것들에 대한 가르침, 유혹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희들 돈이 최고야 돈이면 뭐든지 된다 알게 모르게 알려주는 게 너무 많아요 너 한 번 태어난 인생, 너 이름 한 번 내야 되지 않겠니? 명예, 권력, 높아지는 것, 빛나는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상은 당연하게 소중한 가치로 얘기하고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들리는 세상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그 믿음 변치 않는 가운데에 이 격가지들을 쳐내는 거예요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관계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인생의 부름과 비전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개혁, 바로 개혁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화면 한 번 볼까요? 제가 이렇게 한 번 정해봤어요 혁명, 혁명은 곧 예수님이 주인되는 것으로 변하는 영적 혁명의 역사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심령에 구원의 은혜가 개혁은 뭡니까? 믿음으로 삶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있지만 그냥 예수님 한 분 모신 삶으로만이 아니라 몇 주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 마음에 있는 이 방들 꼭꼭 감추어두었던 세상 걸로 가득 찼던 방들을 내어드림으로써 대청소를 하기 시작하는 이것은 바로 성화가 되겠지요 구원과 성화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두 가지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영적 혁명의 역사 주님 만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뒤집어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그 역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뒤이어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새롭게 되는 주님 앞에서의 새로움의 도전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해하고 다시 주님을 향해서 도전하고 달려가고 애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새노래명성교의 청소년들이 그 귀한 가정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혁명과 개혁의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시아의 종교개혁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난주에 이제 지난주 지지지난주에 계속 율법책 발견한 게 너무 큰 의미의 이 개혁이었죠 그 이전에 있었던 개혁보다도 더 의미 있는 그런 개혁을 이루게 되는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떤 개혁들이 이루어지는지를 나누고 있는데요 내용이 있다 보면 되게 복잡복잡해요 제가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뭐냐 요시아의 종교개혁의 특징이 있는데 요시아는 세 가지를 회복했고요 세 가지를 파괴했어요 저는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분명한 부름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의 특징 자 도대체 무엇으로 출발하고 무엇으로 시작하고 무엇을 회복했을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감해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아멘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성전이에요 성전을 회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위성을 중심으로 많이들 살았고 지난 시간에 여선지 훌다는 이 구역에 살았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뭐 예루살렘만 있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수많은 유대 땅 곳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그들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야 될 그 성전이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곳 저곳에 이 예루살렘 바깥에 우상들 굉장히 많았던 거 기억하죠? 대외 개혁을 많이 먼저 했지 않습니까? 요시아가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더 이상 성전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아는 이 율법책을 받아들고 우리가 모여야 할 장소를 알았어요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21세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어디입니까?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예배당이라는 개념을 넘어 교회 공동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그 모임의 자리 그 모임의 사람들의 무리들 그 공동체 안에 여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요 우리 한국교회에 주일 예배를 예를 들어서 100명이 나오면 예전에 주일 저녁 예배 몇 명 나오고 수요 예배 몇 명 나오고 이런 게 이제 비율적으로 조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율이 점점 극단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어디로 몰빵하고 있어요? 주일 예배에만 몰빵하고 있어요 3일 기도회라고 불렸던 우리 수요일 예배를 지키는 것 무슨 수요일까지 나가냐? 너도 참 유별나다야 이렇게 된 세상이 됐어요 새벽 예배? 그건 잠 안 오는 분들 가는 거 아닌가? 라는 말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점점 이 시대가 이 예배 시간을 정말 우리 교회만 해도 이렇게 주일 중심으로만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한 번 딱 예배드리는 걸로 멈추게 되는데요 주일날 한 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것만으로도 참 귀하지요 귀한 거죠 그 주일을 지키는 게 참 귀한 거고 초신자들 이제 믿음에 첫 발을 내딛는 분들이 주일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감격적인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마는 우리가 그 믿음을 제대로 이 어두운 세상 점점 더 험해지는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일에서 확장해야 돼요 수요일에 나와야 되고 새벽에 나와야 되고 주일 저녁에 모여야 되고 함께 예배 공동체가 모이고 함께 사명 공동체 교육과 선교회 사명을 이루는 공동체가 모일 때에 거기에 힘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이제 보면요 교회 학교가 다른 교회들이랑 보면 다른 교회들은 주일날 교회 학교 주일 학교라고 불렸던 그 학교 중심으로만 하기도 버거워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보면 토요일, 평일, 아기 학교는 목요일 꿈트리는 월화수목 평일날도 애들이 계속 나와요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저의 인생의 필드 제가 늘 놀고 제가 늘 생활하는 공간이 교회였어요 예배당이었어요 그런데 저만이 아니에요 제 친구들도 저의 또래들 같이 어울려온 친구들 언제나 시간 되면 교회에 모여 놀았던 기억이 나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자리가 굳이 그냥 그런 어떤 물리적인 거리로서 어떤 지리적인 측면으로서 덕풍서로 30에 있는 새누래 명성교회 와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교회라는 그런 공간은 우리 저 어렸을 때 여러분들 다 어렸을 때 여러분들 다 커가고 있는 그때의 너무나도 소중한 공간이었는데 이 공간을 이제는 빼앗긴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이곳에 오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갑니다 다른 좋은 곳이 많고요 다른 필요한 곳이 많아요 공부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배우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좋죠? 공부도 좀 배우면 좋겠고 악기나 운동들도 배우는 것 너무 귀한 일이지만 그런 것들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빼앗기느라고 이 예배당에 나와 교회에 나와 노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잃어버린 한국교회가 된 것은 아닐까요? 제가 목사님들 몇 분 만나서 얘기해 보면 저희 성경 저는 막 자랑은 잘 안 해요 자랑하면 재수없잖아요 그죠? 우리 새누래 명성교회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하면서 막 보여주고 그러면 별로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랑보다는 혹시 물어보면 이런 거 합니다 우리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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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귀해요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듣고 그랬냐면 교회 안에 아이가 운 소리를 들어본 게 10년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이가 운다는 건 뭐예요? 아이가 태어난다는 얘기고 어린 아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아이가 뛰어놔 다니는 걸 본 적이 수십 년이 지났대요 교회 학교 자체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 양극화돼가지고 이제 조그만 교회에서는 교회 학교도 좀 쉽지 않은데 한두 명밖에 없으니까 젊은 집사님들은 또 이렇게 큰 교회로 좀 옮기기도 하고 이런 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학교 아이들이 노는 것 뛰어노는 것 어린 아이들이 우는 것 이런 거 듣는 것이 소망이 되고 그리움이 된 이 시대에 우리 새누래 명성교회는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교회 학교 아이들이 자꾸 교회 오게 하도록 어른들이 자꾸 예배당을 밟고 자꾸 교회 구석구석에 함께 머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모범적인 교회 교회의 원형을 생각할 때마다 초대교회를 떠올리는데요 초대교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것까지만 읽을게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힘썼다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에 모이는 거를 힘쓰지 않아도 그냥 즐거워서 모였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교회에 가고 싶죠 함께 모이고 싶지만 모이는 게 쉽지 않았던 시대예요 모이면 손가락질 당하고 모이면 위협 당하고 모이면 잡혀가기도 하고 사도들 막 잡혀가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단순히 지금 요 장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직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의 원형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때는 함께 모이는 것도 위험하기도 하고 저 권세에 있는 사람들의 위협도 있었고 눈치도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모여야 해라는 그 사명감으로 모인 거예요 왜? 모일 때 은혜가 있고 모일 때 함께 힘이 나고 모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홀로 집에 머물면서 있는 성도가 아니라 함께 모임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여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도 많은 재미있는 모임이 있고 어쩌면 더 좋은 거 많죠 세상에서는 회비 내면 회비 내는 만큼 대우해 주는 모임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거의 헌금 거의 희생 그래서 알아주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 이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 모여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영원히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초청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예배에 함께 자꾸 더 모여야 하는 것이죠 요시아는 위대한 종교개혁을 이제 사실 지금까지도 몇 년간 해왔잖아요 그런데 율법증을 발견하고 대대적으로 최선을 다해 이제 명확한 분명한 길을 찾고 하게 될 때에 성전 회복이야말로 신앙회복과 종교개혁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깨닫고 성전에 모이였습니다 모두가 다 모였습니다 다 모이시요 라고 하면서 제사장들, 장로들 뿐만 아니라 모든 남녀, 모론, 대수하고 모든 백성들을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여우와의 성전에 왕이 올라가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자, 누구를 불렀어요? 유다 모든 사람, 예루살렘 주민, 제사장, 선지자 그런데 이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색칠했죠?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왕 앞에 나온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 그래, 만약에 내가 요시아였다면 아 나와 제사장 중심으로 선지자까지 껴서 이 정도 자, 왕, 제사장,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의 3대 직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삼중직으로 오셨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이지요 그 세 가지를 지금 다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 세 가지로 오셨는데 이 세 가지 주요 직분자들만 모여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의논하고 율법을 살려서 어떻게 해볼까 고민하면서 우리가 회복되면 이 나라는 이끌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법해요 그런데 요시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모두 다 오라는 거예요 모두 다 와서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어쩌면 젊은 제사장 중엔 어쩌면 젊은 선지자 중에는요 율법 책을 구경 한 번 못 해본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미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고 버려져 있었고 감추어져 있었으니까 이 발견한 율법 책을 모두에게 동일하게 읽어줍니다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나이가 어른인 장로들이든 이제 아직 어린 그런 꼬맹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모두를 불러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것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개혁이라는 것은요 소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그 개혁으로의 초청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한국교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교회가 문제가 있다 목회자가 문제가 있더라 목회자와 장로들 사이의 갈등 때문에 당회가 문제가 있더라 이런 말들이 많고요 교회에 대한 한국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문을 해보거나 그러면 노회 안에서 재판이 붙고 이런 것들은 팩트로 통계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거의 대부분 목사, 당회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1번 교회의 문제야 2번 목회자의 타락이야 라는 이유로 1번, 2번에게만 한국교회 위기를 책임을 전가하는 순간 동일한 책임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회복하기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이 개혁이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간직해야 될 소중한 가치가 뭐냐면요 개혁은, 회복은,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회복, 개혁, 놀라운 변화, 하나님의 은혜 어디 다른 데 그냥 시작하면 나중에 눈치 보고 따라갈게요가 아니에요 주님, 저의 심령 가운데서 먼저 개혁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의 삶 가운데서 먼저 은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야지 새누래명성교회 은혜 넘치면 그때 그 은혜 넘치는 은혜 좀 받아 먹을게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깨어서 주님 앞에서 바로 저입니다 요시아의 부름, 그 왕의 부름 때문에 나아온 90이 넘은 어른이 나는 이제 죽을 때가 됐지만 나로부터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12살짜리 꼬마아이가 왔지만 요시아 왕이 읽어주는 율법책 아, 저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저것이 회복의 길이고 저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저 외침을 듣고 예, 주님, 저는 아직 어린 12살인데요 놀라운 신앙의 회복이 이 나라의 앞날이 그 개혁이 저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구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의 개혁은 놀랍도록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해서 혹시 불만 있으십니까? 새누래명성교회라는 공동체가 이제 영적인 공동체인 기본 공동체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불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 이 연약함, 이 부족함, 이 허물 이런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해 있는 조그만 봉사 조직이 있어요 가장 작게는 청년대학부는 그룹이 있고 우리 어르신들은 또 어른들은 또 구역이 있기도 하고요 또 그렇습니다 그렇게 조그만 그런 가장 작은 수그룹 안에서도 뭔가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런 거 있을 때마다 뒤에 이렇게 뉘찜지고 고런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말하기는 얼마나 쉬워요 말하기는 얼마나 달콤해요 저게 저게 문제야 저 집사가 문제야 저 권사 맞아? 하면서 이렇게 욕하고 비난하고 이런 건 쉬워요 그런데 아니 내게 속해 있는 내 구역 내 그룹 우리 봉사 부서 내가 속해서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 부서 이곳에 놀라운 은혜의 회복은 다시 하나님께 서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 사명으로 쓰임받음의 그 은총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왜? 요시아가 부른 사람은 직임이 높은 사람들 나름 유명한 사람들 삼중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무론대수하고 모두를 불렀기 때문에 그 개혁으로 초청받은 사람들 중에 아멘을 고백하는 사람의 십년 가운데는 개혁이 이루어지더라 사랑하는 새누레명성교회 성도님들 회복은, 개혁은, 그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됨을 고백하면서 요시아가 모든 백성을 부른 것을 기억하여 주님의 그 부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님이 부르시는 개혁의 자리에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2절 안에 세 가지 회복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1번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지요 여호와의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두 번째 모든 백성이 모입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모였습니다 자 이제 개혁의 도구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언약책에 있는 모든 말씀이에요 개혁의 시작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시작되고 개혁의 대상이 우리 온 성도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를 통하여 이루소서 고백하듯 마지막,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요시아의 핵심 진리라고 할 수 있는 이것 바로 율법책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회복의, 우리 변화의, 우리 개혁의 도구다라는 것이죠 16세기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때 마틴 루터, 그리고 존 칼빈, 그리고 찌빙글리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개혁들이 이루어질 때에 그때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이렇게 다섯 가지 솔라를 한번 라틴어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새벽 예배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종교개혁 5대 솔라스인데요 보통 솔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솔라스크립트라, 솔라피데, 솔라그라티아 우리 솔라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를 아마 새벽 예배 때 했을 거예요 그쵸?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 다음에 솔리데오 글로리아까지 이제 이게 궁극적인 우리의 지향점인데요 여기에 나온 것들 중에서 순서는 조금씩 바뀔 수 있지만 제가 가장 어쩌면 제일 기본적이다 싶은 순서 우선은 이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좀 발음하기가 어렵죠? 뭐예요? 솔라스크립트라예요 스크립트라 라틴언은 발음기... 다음 한번 볼까요? 참 준비했죠 참 솔라스크립트라 얼마나 발음기 영어로도 안 하고 한글로 잘 써줬습니까? 그렇죠? 라틴언은 읽기 쉬워요 솔라스크립트라는 무슨 뜻입니까? 스크립트라가 이제 말씀이죠 경전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가장 근간은 뭐냐면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냐면 가톨릭에서 수천 년 넘는 시간 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동안 변질됐잖아요 근데 그 변질을 어떻게 분별해? 그 분별이 뭐냐면 기준이 성경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데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과는 완전 다르게 변질되어서 인간의 것들로 치우간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치 구약의 율법 모세우경을 주셨는데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율법을 주셨는데 그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안식일날 어떻게 어느 만큼 걸을 수 있는 거지? 어느 만큼 이런 걸 해가지고 618개의 인간의 어떤 그런 율법들을 만들어가지고 스스로를 올감했던 그런 바리세인들의 모습과도 같이 신약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필요에 맞게 막 바꾸고 대표적인 게 면죄부를 팔면서 이거 사면 너 구원 받는다 좀 더 비싼 거 있는데 이거 사면 너 5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도 지금 아마 연옥에 있을 텐데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작업의 그 칼이 뭐였냐면요 성경이었어요 성경에 기록 안 됐어? 그럼 안 해 성경에 기록됐어? 그럼 해 성경에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스탠다드가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회복도 우리 인생의 변화도 우리 인생의 개혁도 아까 전에는 성도와 모든 백성 얘기하면서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소원하고 했다면 그 시작될 때 그 변화는 그 개혁은 그 회복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인생을 탁탁 재단해가지고요 아주 바른 모습으로 바꾸어가는 단 하나의 도구는 무엇입니까? 개혁의 도구는 바로 말씀이더라 어떤 집사님이나 아니면 어떤 성도님이나 때로는 청년이 그럴 수도 있겠죠 저한테 이런 티에 찾아오신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 목사님 제가요 제가 한동안 좀 바빴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좀 게을렀어요 제가 주일도 좀 몇 번 빠먹었고요 성경 안 읽은지도 좀 오래됐고요 어쨌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 자주 하십니다 이제부터 다시 잘해보려고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마음 먹은 것을 저한테 보여줍니다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요 일단은 고마워요 왜? 그런 마음을 주신 것만 해도 어디입니까? 지금 다른 격길로 가고 세상길로 가고 신앙의 길이 아닌 그런 길에 달콤함에 젖어가지고 가다가 안되겠구나 해가지고 자각해서 돌아온 것만 해도 어디입니까? 그런데 그 변화는요 의지로 안되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다이어트는 어쩌면 멋진 몸을 만드는 것은 어쩌면 공부하는 것은 의지로 가능할 수 있어요 인간 의지 인간에게 주신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신앙의 변화 신앙의 회복 신앙의 개혁은요 단순히 그냥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도구를 들어야 됩니다 바로 여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없이는 회복도 없고요 말씀 없이는 개혁도 없습니다 말씀으로 신앙을 회복하고 말씀으로 신앙의 개혁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언제나 기도와 더불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돼요 내가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오긴 하는데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제 책임입니다만 그런데 마음을 다해가지고 노력하며 애쓰며 몸부림치며 은혜 구하며 말씀의 은혜 받기를 위해서 처절한 그런 영적 몸부림을 쳐야 돼요 혹시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저한테 상처받아서 제가 지나가는 말로 한 것 때문에 상처가 돼가지고 제가 설교하는 거를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겠어요? 저한테 기분 나쁜데?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는 제가 만약에 그 사실을 알면 찾아가겠죠 성도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마음 상하십니다 제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를 찾아와서라도 그 관계를 풀어서 어떻게 보면 온전히 새롭게 되어서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다면 단순히 그냥 내 의지를 가지고 시간 들이는 것 가지고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와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설 때 여와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조명할 때 여와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인생을 다시 재단하기 시작할 때 개혁이 이루어짐을 고백하면서 요시아의 율법책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시아가 회복한 것 세 가지였습니다 성전을 회복했고요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았고요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되찾고 그것을 통해서 재단하기 개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개혁을 시작하는데요 파괴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파괴하는데요 첫 번째는 뭘까요? 4절 같이 한번 화면에 있는 걸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럴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아멘 4절부터는 쭉 이어지는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우상 빠왔다가 막 또 불살랐다가 또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가장 크게 이런 것들을 해처무요로 해가지고 볼 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를 요시아는 파괴했어요 자 뭘 제일 먼저 파괴했습니까? 우상을 파괴한 거예요 우상은 뭘까요? 우리 시대의 우상은 특별히 이제 교회 나오는 성도님들의 삼가군데 우상은 없을 거예요 집에 무슨 이렇게 막 잡신 우상 모셔두는 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없어요 물론 혹시 뭐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가지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 별로 없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상을 생각할 때 이렇게 우리는 정의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지요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어떤 성도님이 있는데요 이 성도님은 술을 참 좋아해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을 애주가라고 합니다 그냥 이제 사회 속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필요할 때 이렇게 거래처에서 조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술만 생각하면 좋은 분이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 어떤 것보다도 술이 좋아요 이런 분에게 있어서 주님은 예수님이 아니라 술주자가 되겠죠? 이 주님을 너무 좋아하는 진짜 애주가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도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에게 있어서 우상은 무엇입니까? 술이지요 술 그럼 술을 끊어야 돼요 어떻게든 금주해야 돼요 어떻게든 술을 멀리해야 되고요 술을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우상 그 우상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나의 삶 가운데 있어서 내가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고 예수님에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예수님보다도 더 많은 돈을 쓰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분은 보면 어쩌면 헌금이나 이런 거는 그냥 거의 안 하는데 어디에 몰빵해가지고 어떤 동호회든지 취미생활이든지 그냥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 쓰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입니까? 아니면 그 그것 피규어를 모으든 아니면 뭐를 하든 거기에 돈 쓰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빠진 인생이겠죠 한 달을 돌아보니 내가 돈 쓴 것 중에서 물론 밥 먹는 거 애들 옷 입히고 이런 것들이라면 필요하겠죠 기본적인 거 말고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한 달을 돌아봤더니 술 먹는 데만 70만 원을 썼다 그럼 목사님은 웃었잖아요 70만 원이 한 번 술 먹는데 70만 원 나와요 지금 이게 한 달에 70만 원 썼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어이없어 하시지만 700만 원 쓰는 분도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돌아보면 그만큼 나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거기에 오린된 것은 무엇이 있는가 그 우상을 우리 찾아야죠 다음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읽어볼게요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업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양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발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양하는 자들을 패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가 우상을 불사른 거였다면 두 번째는 이방 제사장을 패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적용하는 게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감안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술이 인생의 우상인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쓰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돈을 드리는 그 나의 우상 술, 애주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이분에게 있어서 이 우상이라는 것을 끊는 것과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단골 술집들을 끊어야 돼요 술 친구들을 끊어야 돼요 술 친구들을 끊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이 친구들 나중에 교회 다녀야 될 텐데 라는 사명감이 있다면 술 자리를 피해야겠죠 술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 술이 나를 유혹하는 자리와 그런 만남들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로 올무에 빠지게 한 이방 제사장들인 거예요 이 숱한 제사장들이 그들로 우상을 숭배하게 했어요 내 앞에 다곤이라는 우상이 바알이라는 우상이 아세라라는 우상이 있지만 그 우상 앞에 가게 꼬드기고 때로는 권고하고 이번 주에 한번 가볼래 라고 얘기해주는 존재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거를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만남으로 인해서 평생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것은 내 신념 가운데 주님이 조명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우상 그 우상과 관련되어서 있는 인물이 있거나 관계가 있거나 자리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끊어내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과 의절하고 절단하고 절교하고 까자는 게 어렵다면 그런 것은 보금을 위해서 아니라면 그런 술자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막아서는 술 얘기하니까 자꾸 내 얘기는 아니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파괴한 것은 뭐냐면 남창의 집이었어요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아멘 이런 신전들 이런 데에는 아주 그냥 더럽고 추악한 매춘들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했는데요 고대 근동이나 아니면 이 시대 더 나아가서 로마 시대 이후에도 계속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가운데에 이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여사제들을 대상으로 한 행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남창들을 두어가지고 하는 일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남창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방금 읽어보니까 좀 뭐랄까 어이없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방금 보면 볼까요? 남창의 집을 헐었는데요 그게 어디 있다고 써져 있습니까? 여와의 성전 가운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믿음의 바운더리 우리가 속해 있는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에도 여전히 썩어가고 골마가고 해결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 보면 술을 너무 좋아하는 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돈도 시간도 더 많이 드리는 분 그 애주가 그 알코올 중독자에게 있어서 술이 우상이라면 그 술 먹자고 자꾸 얘기하는 술 친구들과 늘 가는 단골 술집 이런 사람과 자리가 이방 제사장이라면 남창의 집은 뭘까요? 어쩌면 남들 모르게 내 집에 아주 아주 소중히 아껴두고 있는 산삼주 아니면 위스키 냉장고에 여전히 쌓여있는 아주 좋은 술들 이런 것들 포함해서 가장 가까이에 내가 버릴 수 없는 내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것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지는 않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시아가 파괴한 것들입니다 요시아는 우상을 파괴했고 이방 제사장들을 패하고 쫓아내고요 그 다음에 남창의 집이라는 상징적이고 가장 끔찍한 그 장소 지금 뭐 우상이나 이런 장소는 우상 숭배만 했지만요 남창은 인간 최고 악한 최악으로 더러운 그런 어떤 쾌락들을 누리는 공간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끊어버리기 어려울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과감히 끊고 또 끊고 또 과감히 단호히 끊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개혁인 것이죠 개혁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외 안에 있는 중심적인 것 이거 견지하면서 곁다리 조금 이렇게 가지치게 하는 정도가 개혁이 아니잖아요 이 개혁이라는 것은 완전히 뜯어고치는 거예요 내 어떤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삶의 자리에 있는 많은 것들을 뜯어고치는 것인데요 때로는 그 뜯어고치는 것이 너무 아픕니다 종교 개혁만 해도 그걸 이루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고통받고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요시아가 세 가지를 회복한 것도 나눴고 세 가지를 파괴한 것도 봤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의아한 게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4절부터 쭉 이어져가는 내용이 막 우상들 부수고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상 몇 년 전에 부수지 않았습니까? 제가 설교할 때도 요시아가 먼저 율법책 발견하기 이전에 그때 20세부터 26세까지 대외 개혁을 했잖아요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우상들 다 부숬잖아요 근데 왜? 왜 지금도 심지어 성전 가운데에 남창의 집이 남아 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대외 개혁을 했지만 바깥에 대해 청소하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요시아조차도 나름대로 한 거예요 나름대로 내 기준대로 이 정도면 됐다 이거는 고쳐야겠다 이거는 애매한데 여러분 기준이 뭐예요? 나름대로의 기준은요 자기예요 자기 주관적인 기준입니다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해가지고 했던 개혁인데요 율법책을 발견하고 보니까 나름대로 하면 안 되겠다는 걸 깨달았어요 뭐로 해야 됩니까? 나름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대로겠지요 어떤 하청업체가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하청업체에다가 이렇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부탁을 했는데요 보고서 어?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야죠 뚝딱뚝딱 만드는데 나름대로 괜찮게 제조해가지고 보내면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0.1mm도 잘못되거나 그래버리면 반품되거나 계약이 해지되거나 그런 일들이 많지요 나름대로 해서는 안 되고요 뭐대로 해야 될까요? 이 제조업체에서는 말씀대로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주문대로 해야겠죠 위에서 내려두는 주문대로 해드려야 온전하게 해드려야 계속적인 거래가 이어지면서 회사가 커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지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부름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이런 열매를 맺어라 마치 하청 제조업체에게 이런 걸 좀 만들어내 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이거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나름대로 이거 정도는 이해되지 않을까? 이 정도는 난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남아 있다면 우리는 개혁해야 될 것을 계속 쌓아가고 있는 것이겠죠 나름대로는 개인의 생각대로이고요 좋음의 차원이에요 내가 좋으냐 안 좋으냐 하지만 말씀대로라는 것은요 기록된 말씀대로를 얘기하고 오름의 차원입니다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의 성도님들 좋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옳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나름대로 괜찮은 신앙인 말고 말씀대로 괜찮은 신앙인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별면 보시고 오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우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우와께 순종하고 그의 개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남유다의 좋은 왕들을 비교도 좀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사왕이 4등이었고 3등이 여우사바시고 이제 비등비등한 결승전에 오른 두 인물 히스기야와 요시야 히스기야는 여우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에 있어서는 따라갈 자가 없었고 요시야 같은 경우는 여우 하나님의 율법 그대로 준행함에 있어서는 따라갈 자가 없는 그런 왕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용호상박이다라고 했는데요 어떤 주석가가 아마 요시야 본문이니까 더 그랬을 수 있는데요 요시야가 더 낫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무엇이냐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그의 인생 만련에 똑같은 것이 주어졌대요 뭐냐면요 최후에 대한 예언을 들었어요 너희 나라 멸망한다 맞죠? 히스기야도 들었고 요시야도 들었습니다 또 공동점 두 번째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요 둘에게 주어진 은혜인데요 너희 나라가 멸망할 것이지만 히스기야야 너 때는 안 이루어져 이고요 요시야야 너는 생전에 그거 안 볼 거야 너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지 않아 했어요 이 두 가지가 똑같았어요 이 두 가지가 똑같았어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히스기야는 조수이다 내 인생의 때에 평안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고 어쩌면 살아간 인생 같죠?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근데 요시야는 달랐습니다 요시야는 그 이야기 훌다 여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도 그 율법책을 내려놓고 내가 그러면 오래 살아야지 우리나라가 그래도 오래 가겠구나 거기에 관심 두지 않고요 옷을 찢고 눈물을 흘렸던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어른들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제사장 선지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로 불러 모아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외친 거예요 그러면서 방금 한 말이 바로 요시야의 위대한 고백이죠 방금 본 본문 보겠습니다 이게 요시야의 의지예요 이것이 소망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자면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요시야가 왜 말씀을 이루려는 불굴의 의지를 보였을까요? 어쩌면 히스기야도 멈췄을 것 같은데 요시야는 왜 죽을 때까지 이를 위해서 더 열심을 내며 달려갔을까요? 그에게 있어서 말씀을 이룬다는 것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이루면 내가 복받는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그냥 베이스로 깔려있는 게 뭐냐면 말씀 순종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복받는다라는 개념이 우리 안에 있어요 틀린 말 아닙니다 복받아요 주님이 복 주실 거예요 놀랍도록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요시야는 이거 없어도 이미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인생이 있었고 평안이 있었고 형통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그의 인생의 꿈이 아니었어요 내가 이루고 싶은 말씀의 그 이름 이 말씀을 이루어 드리겠다라는 그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이 나라의 폐망이 아니라 다시 살려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라면 내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내 온몸을 깎아내서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개혁을 이루리라 라는 말씀 안에서의 소망 말씀 이룸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혹시 놓쳐버리셨습니까? 다시 지키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 혹시 조금 멀리 좀 떨어지거나 좀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까? 다시 지키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복을 위해 도구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아름다운 선을 위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품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인생 놀라운 하나님의 개혁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유혹의 단어 나름대로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단어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우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유시아는요 세 가지를 회복했습니다 성전 교회를 회복했고요 남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 나먼저 회복되는 나로부터 개혁을 외쳤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다시 교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그 변화 회복 개혁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그 개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름대로 내가 좋은 믿음의 길이 아닌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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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요 유시아의 인생 길 그 의지와 그 노력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여호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였을 때에 완전히 변화된 그의 인생의 개혁 그의 국가의 개혁을 보게 됩니다 주님 교회에 가까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삶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복이 깨하여 주시옵소서 몇몇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개혁을 이루길 원합니다 나로부터 그 변화가 시작되길 원합니다 간구하며 나 자신을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으로 회복과 변화와 개혁을 이룰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 재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믿음의 회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드는 나름대로의 인생 회복이 아니라 오직 여호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신앙 회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한 작은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어집니다 영화부부터 유치부 초등부 너무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정말로 감사드리는 이때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기도의 제목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그리고 다음 달에는 우리 청년대학부 수련회도 있고 글로벌가족부의 1일 수련회도 있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있을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믿지 않는 친구들이 온다면 새로운 친구들이 또 찾아온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혁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친구들이 있다면 삶으로 그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개혁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한 번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일부터 2박 3일간 하우트 프레이 기도에 대한 부름 그 주제를 가지고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백명의 친구들이 신청했습니다 선생님들이 함께하여 120명 넘는 공동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때에 정말로 교회가 뭔지도 잘 모르는 채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 친구들도 분명히 옵니다 어쩌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돈이요 명예요 인생의 낙이요 나 자신이라고 여기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나의 신령 나의 인생의 주인 예수님임을 고백하게 되는 이 놀라운 변화 혁명의 역사 영적 혁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친구들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있는 많은 가치들과 많은 도전들 많은 유혹들 가운데에 이리저리 흔들려있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삶을 새롭게 하게 되는 개혁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내 중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더불어 내 마음의 구석구석에 있는 내 삶의 구석구석에 있는 방들을 청소해 나가는 그 청소 아름다운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마지막 희망 남유다의 마지막 부흥 유시아 시대를 우리가 지켜보며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유시아의 그 신앙이 우리의 것이 되고 유시아의 개혁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유시아가 이루었던 그 개혁들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나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끊어냈던 그 파괴의 세 가지 요소들 우리도 고민하며 나의 인생의 우상은 무엇인지 그 우상을 연결짓는 모임들 만남들 자리는 무엇인지 깊숙이 숨겨둔 나만의 공간 남창의 집은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하여 아프지만 찢어지듯 아프지만 끊어지듯 아프지만 단호하게 끊어내고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면서 끊어낼 수 있는 참다운 개혁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름대로 괜찮은 내가 보기에 좋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름대로가 아닌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94장 다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그네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절 찬송가 94장 3절 찬송가 95장 3절 찬송가 95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이외의 순서는 단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수요일에 나오신 모든 분들 늘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수요일에 를 통해서 나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너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고 우리 영화부 유치부 초등부는 은혜 주시는 것과 또 날씨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과정에서 참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또 아울러서 규모 있게 진행되다 보니 봉사자들이 참 많이 필요했는데 봉사자들이 너무 많이 잘 애써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번 주 지난 토요일에는 우리 물놀이 하는 데에 식당에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준비도 잘 해주시고 간식팀도 수고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대학부가 안전요원으로 얼마나 많이 수고해 주셨는지 몰라요 우리 청년대학부가 점점 건강하게 회복되고 일어나면서 이제는 봉사의 자리를 열심히 적극적으로 알아가지고 이렇게 찾아와서 도와주고 있는데 청년대학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가족부의 날 영화 관람하면서 좋은 시간 가졌고요 대단한 팀이에요 영화관을 대관을 했어요 한관을 와 대단한 글로벌 가족부 다른 데도 대관 한번 해서 영화도 보고 교제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글로벌 가족부 안에도 행복한 만남과 또 신앙의 성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감 독서 캠프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혜롭고 좋은 시간 배움의 시간이 될 텐데 해당 자녀가 있거나 또 구역 식구들 중에 있으면 신청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림에 제가 그거를 넣었는데요 이번에 파리올림픽이 아마 내일 시작하나요? 아마 내일인가 모레인가 시작을 할 텐데 개막하면 시작할 텐데 우리 문정혜 권사님, 큰 따님 되는 조은영 집사님이 영양사로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TV에도 몇 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잘 하고 있고 조은영 집사님이 가서 우리 선수들 잘 먹이고 또 좋은 성적 내도록 응원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암농인교회 김혜식 목사님, 큰아드님이신 최병광 선수 올림픽 국가대표로 출전한다는 건 그 무게감이 다르죠 물론 육상은 우리나라 불모지이기 때문에 메달권에 근접하지는 않지만 정말 대표로 나가서 우리나라의 태극기를 들고 뛰는 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좋은 성적도 내고 결과도 내고 의미 있는 걸음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우리 교회에 3교구장을 섬기고 있는 김영환 목사님이 축구를 하다가 발목이 부러져 가지고요 지금 입원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발목이 두 개가 다 부러져 가지고 하나 수술했고 다음 주 월요일에 두 번 찍고 수술해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요 잘 기도해서 잘 회복해서 오시면 아마 당분간은 목발 짚고 다니실 텐데 놀리지 마시고 잘 목회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개혁합시다 시작 말씀으로 개혁합시다 말씀으로 개혁합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에 소망이 있네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수요예배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와 멀어지는 것 성전과 멀리 되는 것 어쩌면 심령이 무너지고 타락하게 되는 지름길을 찐데 우리가 예배를 지키되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예배의 재단을 새벽예배의 재단을 쌓아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 곁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 개혁 다른 이에게 책임 전가하지 말고 내게 주신 그 은혜 지키며 믿음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의 도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개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과 인생에 남들은 알지 못할지라도 내가 알고 있는 그것 우상이 있다면 분별케 하여 주시고 우상과 연결된 이들과의 만남의 자리와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정리하고 아무도 모른 채 내가 보관하고 있고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창의 집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조차 끊어낼 수 있는 단호한 의지 뼈와 살을 깎더라도 영혼 살리기 위해 단호히 결단하는 말씀의 개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름대로 사는 인생 아니라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수요입에 나온 모든 이들의 기도 제목 간구의 소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성도님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우리 자녀들 어린이들로 청소년들 청년대학 부르기까지 모든 세대 가운데에 이 놀라운 개혁이 다시금 불붙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 시작됩니다 어쩌면 다른 이유와 생각과 상상을 가지고 바람을 가지고 가는 아이들이 대부분일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획하심은 다르고 하나님의 커리큘럼은 분명히 다르기에 신뢰함과 기대함으로 간구함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모르는 이들은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이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역사적 혁명 혁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구조로 모셨지만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 가운데서 흔들리고 이리저리 다른 것들로 채워진 우리 청소년들이 있다면 주님 놀라운 은혜의 개혁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마음의 방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인생으로 굳건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애쓰고수고한 교육자 선생님들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함께 동참한 부모님들도 있고 우리 어린이들 있습니다 주님 부어주신 은혜 간직하며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교회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대학부 또 글로벌가족부 수련회가 남아있습니다 7월 8월 이 여름의 시즌 정말 더운 이 시즌에 우리가 생각하는 더위와 또 다른 영적인 그 뜨거움 성령의 불길이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이라는 기적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예배 지키며 예배드린 모든 지체들 예배를 섬기며 봉사한 모든 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경님의 교통하심이 유시아의 개혁을 내 것으로 취하여 유시아의 개혁으로의 초청에 그 말씀으로의 초청에 나도 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아름다운 그 개혁 예수 안에서의 개혁 말씀으로의 개혁을 이루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믿음의 그 길 개혁의 그 길을 내딛는 새노래명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일어나 소망이 오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그리 비춰라 모두 알보고 빛을 불러 세상으로 빛을 비춰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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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